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편집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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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호텔까지 또 한 50분 차 타고 가야 되는 것 같던데 진짜 아니야 비피 아일랜드에 가고 싶어요? 아니, 저는 바텀에 가고 싶어요 네, 우리는 또 한일 투어를 할 수 있어요 바텀은 그냥 투어? 오늘 한일 투어, 비피 아일랜드 투어 그냥 한일? 네, 예, 내일 가고 싶어요 아침에 가고 싶어요 바텀은 8시 이후에 그리고 이런 스피드에 가고 nogle선 compet기 TRFF Johnsonυ폭 장이었습니다 오래된 хот 그 다음은 주방 AC 환승할 수 있을까요? 안에는 그래서 지금 요원 지금 링크 앞으로 manten워둔 어디서 없다 오 근데 다 이런, 여기서 가는 거구나. 나 하나도 몰랐네. 아무튼 밖에 나가서 파통으로 하면 뭐 미니버스로 될 거 같은데. 280? 어떻게 1 택시 투파투? 택시 투파투? 아니, 정보가 있는데 택시 투파투은 이미지. 내가 미니버스 받아봐. 네 미니버스. 란아가 오빠는 못 나요? 몇 시간동안? 몇 시간동안? 몇 시간동안? 10명이요. 3명이요. 10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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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무례해요 진짜 짜증나게. 나 태국에서 이렇게 무례한 거 처음 들어봐요. 그럼 기다려주세요. 와 사람들이 진짜 너무 무례하다 여기 진짜 짜증나게. 여기 물어볼게요. 진짜 너무 이게 또 불편한 게. 일단 저기 사람들 왜 저렇게 다 무례해요 짜증나게. 그치? 일단 가야되니까. 딴 데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나 지금 태국 와서 처음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 태국 진짜 사실 다 너무 착하거든요. 여기는 아니네. 나 너무 지금 충격 먹었어. 이게 또 내리는 데가 호텔하고 멀어가지고 내려서 또 따로 툭툭하고 호텔을 가야된대요. 어 배고파. 어떻게 스트레스 받으겠어. 네. 네. 그나마 제일 친절한 곳에서 요거. 이걸 했거든요. 요 요 티켓을 줘요 돈 좀. 그리고 180파트면 솔직히 만원도 안하는 가격이라서. 괜찮아요. 존 에잉. 에잉. 이게 미니 버스가 있고 스마트 버스가 있고 한데 스마트 버스는 150에서 180파트 정도 하는데 그거는 1시간마다 와요. 근데 그게 뷰가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있고. 그리고 익스프레스 버스는 2시간이 걸려요. 저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대신 150파트밖에 안하고. 이거는 미니벤 10명이 모여야지 갈 수 있는 건데. 대신에 한 명당 180파트밖에 안해요. 이런 거 같은 거 같은 게 같은 거 있나요? 너무 males. 널 같이 사오는 거 맞죠? 진짜 널 밖에 안 먹어요. 이제 한 명일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itan 일부 배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잡 europé지가 않습니다. 예. 하여, 인터리 같은 ninth은? 이게 왜 자꾸 걷고, 인턴을 이러고? 여긴 그렇게? 어ちは 서서 그곳에 도 cru가 있나요? 뭐 자리지 않습니까? 저거 문자에 대신을 반으로? 이긴 해요. 비밀해 어떻게 해서 생각보다 그냥 시골이네요 이게 딱 보면 관광지역 몇 군데 빼고는 다 엄청 그냥 시골같아 아직도 차야 다시 3,40분 온 것 같은데 버렸대요 그래서 난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호텔로 가야돼요 이게 신기한게 태국이잖아요 근데 포켓에는 그래프트락 바이크가 없어요 바이크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택시 타야해요 근데 또 택시비가 더 비싼거 같아요 다른 데들보다 탑포비치 여기가 그 유명을 에? 잘 돌아가네 어제 얼마나? 200? 아 택시가 더 비싸요 택시가 더 비싸요 그래프트락은 120만원 이게 120만원이라고 나오는데 저거 20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네 120만원 120만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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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나카 개꿀 그래프 말고 이렇게 바로 바이크 타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길거리에서 앉아계시는 분들 있어요 자오코리아 예스 자오코리아 하하하하 쪽기 네 근데 그거는 이렇게 오렌지해 드렸어요 나는 왜냐면은 같은 가격이라도 차 보다 바이크가 좋아 여기가 포켓입니다 여러분 진짜 별거 없네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진짜 별거 없습니다 지금 한 바이든 이제 모든 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바이크를 전화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번호로 전화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전화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코쿠나카 바이크 잘 구했다 다행 근데 제가 묵는 호텔이 이렇게 산속에 있어 너무 예쁘다 일단 체크인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M 갤러리 컬렉션 중에 아비스타 하이도웨이 여기 뭐야? 여기가? 사디카 체크인은? 네 너무 예쁘다 미쳤다 너무 예쁘다 미쳤다 아 나 여기서 안 나갈래 너무 예쁘다 락켓 네, 그냥 내 배기야 여기서 기다리라네요 와 미친 거 아냐? 와 진짜 미쳤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부켓 오는구나 그래 길거리 노는 게 아니었어 부켓은 이런 그냥 럭셔리 호캉스를 하는 거였어 와 지금 너무 후회 중이에요 옷을 몇 벌 안 가져왔는데 사진 너무 많이 찍고 싶은데 여기서 아쉽다 옷 좀 더 가져올 걸 예쁜 옷 이럴 줄 몰랐지 나는 럭셔리얼 앞시에도 본 게 베이킹이 끝나는게 이곳에 왔어요 여기 배우는 잘 efficacy? 네, 6.45분 웬드뉴, 웨드뉴 아, I came at the perfect time 네, 6.45분 이메인 이전 6.45분 이메일이라서, 그래, 고마워. 와, 제가 너무 처음이니깐 정말 화연식으로 또 오셨다. 정말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잘 Bah- 네, 그럼 가만히요. 아, 수호! 리조트가 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골드 카트를 타고 갑니다. 정말 완료? 아, 네! 우어오어오어여. 이메일이야! como RollerCoaster이야!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방이 또 죽여주네요 일단 화장실 아주 널찍하고 여기서 뱃해야지 너무 예뻐 그리고 방도 엄청 넓어요 진짜 여왕님 같은 침대에서 자고 카우치 이렇게 다 되어있고 그리고 역시 포켓하면은 이게 없을 수 없지 엘리펀트 웨컴 그리고 여기가 좋은게 제가 있는 방은 수영장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가면은 바로 수영장이고 저만의 테라스가 이렇게 있구요 여기 문 열고 게이트 열고 나가면은 제 전용 의자하고 의자 이게 있어요 수영장 미쳤다 어마자! 엄청 트로피컬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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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너무 예뻐 보이는데 지금? 너무 좋은데? 피부빛 너무 예뻐 피부색 뭐야? 너무 예뻐 보이는데? 파통에서 좀 떨어진 곳이긴 한데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올드타운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멀긴 한데 그래도 이게 위켄드 마켓이라가지고 오늘 제가 딱 온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가기 딱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려구요 일단은 좀 쉬다가 나인마켓 5시쯤에 가면은 좋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가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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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메인풀이래요 수영장이 3개나 있는데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딱인데? 일단 사진 어떻게 찍을지가? 괜찮아요 오우 날씨 너무 미쳤다 와우 라이팅이 너무 좋네 여기도 바 이렇게 돼있고 수영장들은 다 바가 이렇게 돼있나봐요 후 후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그러면 쉬어야겠다 오우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그러면 쉬어야겠다 오우 안에서 쉬고 있었는데 여기가 왔어요 대박 오우 안그래도 강 떨어지고 있었는데 내가 딱 필요한거였어 오우 네 가능하대요. 가는데 400바트 괜찮냐고 해서 오케이 이래요. 오 완전 대박 대박 했었는데 돌아오는 것까지 왕복으로 하면 600바트 해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완전 개꿀 그래가지고 한다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4시 2분인데 왜 연락이 없으실까? 기다리고 있는디. 도착하셨대요. 가면 좋다. 아 진짜 오늘 날씨가 너무 세지도 않고 햇빛이 너무 없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돌아다니기. 헬로우. 가고 올드타운으로 고고. 나의 비행기. 이 시장은 너무 많아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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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이 과연 저 지금 香港을 도와verage? 아. 에이. 아. 視 commissionopers 도착하셔 돈 또 그냥 나중에 내래요 내가 이래가지고 생까면 어쩌려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한으로 믿는거지? 아무튼간 나중에 말하기로 했고 여기가 되게 유명한 거리래요 이것 봐 아 이제 좀 뭔가 놀러 온 거 봤네 올드타운 이런 줄 하나도 몰랐어요 대박인데 와 여기 인생 내 것 같은 곳도 있어 아 너무 신나는디 어머어머어머 아저씨 어떡해 안녕 어우 귀여워 어떡해 어떡해 날씨도 너무 안 덥고 딱 좋은 시간 딱 좋을 때 왔는 것 같아 신나인데 근데 여기는 좀 더 약간 알록달록하게 해놨네 그냥 색을 예쁘게 아 진짜 뭔가 싱가포르 돌아온 느낌이야 아 나도 저렇게 사진 찍고 싶다 저거 물어볼까 너무 예쁘다 저 여자분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와 사진 대박 잘 찍어주세요 완전 만족 오 예 일단 사진 한 개 건졌어 이제 마음 놓고 뭔가 돌아봐도 돼 이게 몰라요 진짜 이 인플루언스의 삶이란 항상 어딜 가면 일단 사진만 더 찍어야지 마음을 놓고 뭘 할 수 있거든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그레이시군요 레잇 아 이거 봐 여기도 스키얼 쓰기 진짜 맛있는데 아 여기도 뭐야 카페 너무 귀엽다 오 마이 가이 너무 귀여운데 아 어떡하지 멘봉 왔어 오 예쁜데 하고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나 이거는 봤어 폰팁 기억나는 게 이름이 폰팁이에요 그래가지고 놀랐어거든 근데 폰팁이라고 여기 되게 유명한 데라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데인 것 같아요 다들 가라고 하는데 여기 푸딩 같은 거 있어 이건 무조건 먹어야지 이거는 조금 있다가 돌아오겠어요 무조건 일단 한 번 쓱 둘러보고 나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아무도 놓치고 싶잖아 어머 이건 또 뭐야 ОDonald 카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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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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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잘 찍고 놀라줘야지 사진 찍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사진을 또 번졌습니다 이렇게 올드탄 여기 뭐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진짜 예쁘다 슬래퍼 근데 200바투밖에 안 돼요 이거 뭔가 사고 싶어지는 비주얼이네 제가 진짜 짜는 수는 있는데 또 은근 이런 데서 돈 많이 든단 말이에요 봐봐 이런 노트북 미쳐버려 노트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 저 여기 다 해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예쁘는데? 사고 싶거든요 원 세트가 얼마야? 6,000원? 나쁘진 않네 요거하려고? 오케이 옐로 하겠어요 저는 블루하고 옐로 같이 있으니까 예스! 나 이거 하나? 자 이렇게 올드타운 스트리트 들어오자마자 뭐 사버렸죠? 노트는 참을 수 없어 저도 항상 글을 쓰고 뭘 하기 때문에 이걸 제 굿노트 노트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웨이 시노트 웨이 시노트 라 있어 되니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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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캐스타드 الر 56 오우 여기는 정말 방장 그리시네 안녕하세요 네 페이크 진짜 되게 많은 것 같아. 이거 뭐야? 한 번도 없던 거, 이건 뭐지? 안에 뭐 넣어주나, 이렇게 해서? 너무 신기해. 로컬 디저트래요, 부켓에. 이거는 그럼 먹어봐야지. 네. 코코넛 크레이브 하나? 코코넛 크레이브 하나? 4피스, 20밥. 네, 4피스. 감사합니다. 4개도 아직 필요 없지만, 되게 미니멈인 것 같으니까. 이거 봐요. 이거. 크레페. 혹시 안 것도 없이 이것만 주네, 근데? 고소하네. 고소하네. 코코넛 크레이브예요. 고소할 때 맛있다. 괜찮다, 괜찮다. 맛있어. 완전 중독되는 맛. 거기로 쭉 또 뭐가 있거든요. 주스 너무 싸다. 맛있겠다. 감자는 안 먹어야 되고. 여기 음식이 더 많네, 있어 보니까. 근데, 방콕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말고,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걸 먹고 싶어. 와, 근데 음식 진짜 많다. 이거 뭐야? 오, 로티? 아니구나. 아이스크림이구나. 이거 뭐야? 그릇세먼. 영어. 와, 먹어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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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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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신기해. 이거 사탕 같은 거 넣어서 얼리는 거거든요, 아예 화학. 이 틱톡에서 보고 너무 먹고 싶어 보셨어.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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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워 완전 시원해! 대박! 이거 펑튀기 같은 이거 튀겨놓은 건데 시원해서 너무 좋아 열이 까라는데 너무 좋다 땡큐 솔직히 여기 오즈템 해봤자 뭐 있겠어? 야시장이랑 다 비슷하게 했지 근데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존재입니다 뭐 있는데? 파타이? 나 지금 어떡하지? 먹을게 너무 많은데? 오케이! 파타이 하나! 먹어야지 파타이는 예스! 예스! 땡큐 코쿠나카 코쿠나카 와 맛있겠다 뭔가 비주얼이 좋았어 아무튼 앉을 데가 없어서 서서 먹어보는데 아 맛있겠다 근데 칠리가 너무 많은데 한 곳에 모여있어가지고 칠리가 지금 막 이랬는데 팁 사마이보다 맛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 냄새 좋아 음 음 음 대박 팁 사마의 맛이야 미쳤다 너무 맛있는데? 40파트 근데? 팁 사마에서 70파트 하는데? 음 음 끝이 없네 끝이 없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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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고싶은데? 이왕이면? 이왕이면 밖에 보는 자리 안고싶었어 아 여기서 뭘 먹어야 되는 거지? 일단 여기 메뉴가 있으니까 메뉴 보고를 골라 오 A가 뭐냐면 혈골젤리에요 저 이거 하고싶었는데 이거 말고 푸딩으로 하래요? 그래서 프딩 했어요 여기 제일 유명하네 여기 여기 이거래요 너무 예쁘게 나온다 이게 무슨 젤리라는데 코코넛 밀크 같은 거에다가 까만색 젤리인 거 같고 코딩처럼 된 건가 모르겠어 일단 먹어볼게요 일단 여기 무슨 인포가 좀 적혀있는데 여기 인포가 좀 적혀있는데 이게 허벌 젤리고 딜리셔스 리프레셔닝이래요 필요해요 무화과를 말려가지고 실을 빼서 홀려서 젤리로 만든다? 일단 열기를 빼주고 몸에서 식기 섬유질이 높아가지고 많아서 소화에 도움이 된대요 너무 필요해요 지금 제가 지금 소화는 좀 안 되는 거 같거든요? 먹어볼게요 뭔가 Allegability 어우 ふ싸 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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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너무 멋있어 베라 아쉬울까? 먹어봐 맛있겠지? 먹어볼게요 신기해 너무 신기하네 맛있어 너무 신기하네요 이거 이런 스페이스에 가르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아쉬울까? 아파 어디 갔는지 우리의 킹 우리의 킹 우리의 킹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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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 오늘 올드타운 다녔 실버 너도 힘들지? 너 너무 힘들어서 일단 카페에서 쉬고 있을게 일곱시에 그 우리 그래프 드라이버 아 바이크 드라이버를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러 다시 우리 드라이버님도 피콕 와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헤벨 써야되는데 안그러면 경찰한테 잡힌 양도 드라이버 우와 대박 지금 드라이버님이 시뷰보라고 산속 위쪽으로 데려다줬어요 대박 커플들 데이트 많이 하네 파트너 다 보인대 여기가 전망대 전망대 어느 분이 신기해 와우 와 대박 미쳤다 포켓 전체가 다 보여 지금 여기서 여기가 완전 전망대 서로 예쁘게 모아놨다 대박 대박 어 여기 사진 찍고 간대? 진짜 우리 가이드님 알지? 드라이버님 최고다 미쳤어 여기 봐 너무 예뻐 다 보여 다 보여 우와 우와 진짜 이거는 드라이버님 돈 더 드려야 돼 이거는 말도 안 돼 대박 대박 하늘도 너무 예뻐 이게 진짜 실제야? 대박 오 오 오 오 오 오 오 Sometimes with the group Almost with the group Almost with the group okay So like if.. Because I make YouTube I tell my followers, subscribers Call you if they come here and need a bike Yes Okay I will get your number later Yes Okay Thank you so much Yeah 진짜 요기분 최고예요 저 무조건 이분 쓰세요 드라이버는 대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